안녕하세요 대지저금통입니다 대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새가 되어버렸다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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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왜 새가 됐는데 점프맵을 하는진 모르겠는데 새면 날아가야 되지 않나? 어쨌든 점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구름에 담요 아이고 온몸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조심해가지고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 비행기야 무슨 비행기가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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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온다 아 왜요 아니 안됐는데 살짝만 닿아도 굉장히 아픈 것인가 비행기를 피해가지고 조심해 가야 돼 비행기 지나갑니다 짝짝짝 공격하라 어택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 저 안그랬어요 저 안그랬어요 도망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있으니까 어렵지 뭐야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비행기 피해서 가야해 비행기 피해서 아 저 친구 나 물어 뜯으러 온다 뚜찍뚜찍 물어 뜯을거야 아아 비행기 비행기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얘가 뒤로 빠지면 한 칸씩 앞으로 가는 수 밖에 없겠다 팔이 너무 팔딱팔딱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 칸씩 가야해 한 칸씩 욕심부리지마 오오오오 오오 나 물어 뜯으러 온다 야아 조심해 점프에서 지나갈 수 있나 안될거 같은데 점프에서 되려나 헉 한번 해볼까 아니야 거의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여기서 점프를 한다고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점프를 하면 되지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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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화면은 저장이 되거든요 예에에 저장 저장 됐을거야 아 맞어 새는 고양이한테도 약해요 고양이한테 약한데 내가 막아 막아 못오게 막아 짝짝짝짝짝 막아버릴거야 짝짝짝짝짝짝짝짝 못 온다 짝짝짝짝짝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점프에서 진앚을 수 없구나 아 다행이다 점프로 안뛰길 잘했어 점프에서 지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어 뭐야 어 이상하네 어 저 친구 어떻게 고양이 밟고있지 어 잡아막혔어 아 고양이다 아 고양이가 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늘 위로 점프를 뛰었어 몇 킬로를 뛴거야 무시무시하게 높이 뛰어버린 것이구요 아 책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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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떨어지네 갓 자 부리 z shipped %3 지금 하늘에 날고 있는 거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마 пом도 폭풍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앞으로 자동으로 가죠 자동으로 오~~~~ 짝짝짝짝짝짝짝 GH 아니 뭐냐고 난이도 뭐야 난이도뭐야 이거 아저기가 꼴댄가 봐 알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의 알을 내 알을 보라 팔을 휘두르지 말라고요 근데 팔을 안 휘두르면 못 날지 새니까 공중에 떠 있으려면 팔을 휘둘러야 되거든요 아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여기 보면 보인다 점프를 뛰면 앞으로 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계속 점프 뛰면서 가면 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쇽쇽 번개치는 폭풍으로 지나 쨍쨍쨍쨍 우리 아가를 만나러 가야 돼요 아니 이럴 수가 언자로 공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앞을 가리고 있어 앞이 안 보여 쨍쨍쨍쨍 아 뭐냐고 안 닿는데 진짜 안 닿는데 여기 쨍쨍쨍쨍쨍쨍쨍쨍 아니 뭐지 진짜 여기가 아닌가 쨍쨍쨍쨍쨍쨍쨍쨍 하늘을 나는 새들한테 너무 위험해 쨍쨍쨍쨍 아니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지르는 가라는 거야 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 요쪽이 아닌가 요쪽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라 그럼 안 닿는데 어휴 안 닿잖아요 점프해서 지나가야 되나 쨍쨍쨍쨍쨍쨍쨍쨈쨍쨍 쨍쨍쨍으 아니 아니 어이가 없대 이거 어이거 뭐지 이거 진짜 뭐지 어 봐봐요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어 됐잖아 봐봐 됐잖아 쨰쨰쨰쨰쨰쨰쨰 점프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이거 어 이거 뭐지 이거? 진짜 뭐지? 어 봐봐요 비디오 반복 들어갑니다 어 됐잖아 봐봐 됐잖아 됐네 아 그리고 풍력발전기 풍력발전기가 하늘에다가 풍력발전기를 만들어졌어요 맞지 하늘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하늘에다 풍력발전기를 만들어 두면은 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 너무 빠른거 아니야? 쨍쨍쨍쨍쨍쨍쨍쨍 아아 아 비행기 비행기 피해 아아아아아아 도착 도착했다 예에에에에 잘했어요 당신은 새 점프맵을 깼어요 아아아아 깬거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게 한가지가 있었거든요 아이 아리야 콕콕콕콕콕콕콕콕 사실 제 아리 아니었습니다 깨먹어야지 계란후라이 해먹어야지 꽉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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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점프니까 고양이가 날 잡아먹으려는 것도 야오 아 잡아먹혔네 아 잡아먹히면 안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새 점프 맵 한번 해봤는데요 새가 되어가지고 점프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게임이었습니다 어 이게 끝이에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까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하늘나라로 저는 하늘을 날러 가겠습니다 안녕 뽀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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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쪅